3D 캐릭터의 감정을 연기하듯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신가요? 효율적인 캐릭터 액팅의 시작, 레이어링 애니메이션이라는 돌파구를 제시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3D 애니메이터 백종렬입니다. 저는 지난 17년 동안 유명 게임사 연출팀장, 대학 교수 등 다양한 실무 및 교육 경험을 쌓아오고 있습니다. 애니메이션 스토리에 관객을 몰입시키려면 캐릭터의 연기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요. 캐릭터 액팅에 대한 기초부터 신체 부위별로 움직임을 쌓아올리는 레이어링 방식으로 현실감 있는 동작과 섬세한 감정을 빠르게 만드는 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번 클래스에서는 레이어링 기반으로 워크 사이클과 감정 표현 두 가지 핵심 예제를 실습해보는데요. 단순히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적인 접근을 넘어 캐릭터 액팅을 통해 스토리를 표현하는 애니메이션의 본질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3D 애니메이터 백종렬입니다.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